이번 경기가 조금 기대되는 이유는 박세윤, 박승준, 송준이, 위성우, 조경환 선수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장민규, 김명환, 전우현, 김재현, 홍석, 그렇죠. 2점을 살려봅니다. 장민규 그대로 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공시킵니다. 기 Teraziger, 기분 좋은 선택. 장민규, 검수 Doom To provocative serve, 그녀는 굶을 두는 하나 다리로 강TOR하고 파eams 프로젝트가 힘들었다는 상승이 Punch-e-in-Sharp full! 원션 플레이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남은 시간 얼마 없습니다. 위성호 직전 벙거리에서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퍼져미터! 점수 11대 4! 최고의 명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3.9 밖에서 늦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농구는 3점이 없습니다. 장르의 장르는 희망을 맞은 때까지 올라갑니다. 1,2,3,3,3,4,1,2,1,1. 1,2,3,4,1,1,2,1,2,1,1,2,1,2,1,2,1,2,1,2,1,2,1. 1,2,1,2,1,1,2,1,2,1,1,2,1.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